고맙습니다. 그냥 지금 해도 돼요? 일단 아직 진행 중인데 뭐 사인회도 하고 이제 좀 있다가 뛰는 것도 할 텐데 저는 비록 안 뛰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 같이 즐기는 거 보니까 잘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당연히 공략을 했으니까 탈색은 당연히 했고요. 탈색을 했는데 빨간빛 최대한 빨간빛으로 활려있는데 너무 새빨가면 힘들 것 같아서 살짝 덜 빨갛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햇빛에 비추면 좀 더 빨간데 이걸 뭐 햇빛으로 가볼까요? 자 로트코어 조편성은 그래도 다시 한 번 전반의 큰 함성 KT 로스트 롤스 게릿! 뭐 엄청 좋은 타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괜찮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전반 함성 소리질러! 저는 IG 팀이랑 하고 싶어요. 이제 중국 팀이 일단 잘하기도 하고 특히 IG가 좀 중국 내에서는 자국 리그에서 정규 시즌에 상당히 잘하는 팀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살짝 위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 KT 로스트 팀이 있기 때문에 잘해서 저희 팀이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팀적인 생각이 중요해서 감독 코치님이 잘 상의해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. KT 로스트가 롤드컵에 나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또 나가니까 이번 가을 시즌도 KT 로스트 팀과 함께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